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에어컨을 켜야죠. 양궁 보다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요. 더워서도 잠이 안 오기도 했지만 우리 양궁 여자팀. 이야 10연패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40년 계속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단체죠. 못 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마지막에 슈퍼할 때. 그게요.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양궁의 세계 평준화 같은 게 이루어져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금메달 딴 데는 자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국 감독이 또 한국인이 있는 걸 보고 야 또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둬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현지는 2부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다른 뉴스 정리해볼까요? 닷새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지금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 가수 리아 출신이죠. 3시간째 토론 중이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국회에서 주말 내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이 7개인데 국민의힘이 각각 다 필리버스터 예고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민주당이 24시간마다 표결로 강제 종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법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방송사법 중에서 2개가 주말에 통과가 됐고요. 잠시 후 8시쯤에 하나 그러니까 방문진법 그리고 내일 또 하나 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통과가 될 예정이에요. 이거 끝나면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렇게 해서 총 7개고요.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도돌이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특징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11명, 민주당 6,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1, 진보당 1. 이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지금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긴 걸로 기록될 전망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단 내일까지 하면 100시간 정도 될 거거든요. 100시간.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2020년에 공수처법 할 때 89시간 그거보다는 넘고요. 다만 2016년에 있었던 테러 방지법 그때보다는 그때 192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주말 내내 주목되는 인물 2명을 꼽아봤거든요. 박선원 그리고 주호영.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네. 맞아요.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1차장 출신인데 10시간 4분을 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제일 길게 했고요. 필리버스터를 제기한 게 국민의힘인데 아이러니하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가 1등을 안 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보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거부권으로 돌아올 게 뻔한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취지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이 필리버스터 하면 의장단이 3명인데 3교대로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 주호영 부의장이 빠지면서 우원식 의장 이하경 부의장 둘이서 3시간씩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발 필리버스터인데 본회의장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요.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박선원 의원이 토론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지도부의 의견이라도 전달하고 그러지 않겠냐.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는 거를 보고만 있기는 어렵고 또 나름대로 글싸움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하더라도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 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어제 제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요? 그 필리버스터를 그래도 24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해줘야 저쪽에 또 룸도 주고 좀 힘도 빼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우리가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양당 다 이렇게 출국금지령까지 8월 중순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거면 다 같이 해서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희 씨 자평론가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올림픽도 진행 중이고 게다가 완전 지금 휴가 성수기 아닙니까 이래저래 국민들도 예전 필리버스터만큼 큰 관심은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스스로 그런 것 같고 어느 부분 주목하셨어요? 역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대 최악의 필리버스터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들도 관심 없고 국회의원들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은 법안에 처리를 올릴 거고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북권 행사할 거고 뭐 이거거든요. 모두가 지금 다 아는 사실인 거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요. 여하튼 대통령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뭐하러 여당은 그러니까 본인 알리바이 만들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다라는 건데 뭐 어디에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용산에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정국이 약간 그 영화 이제 보면은요. 혹시 이제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마블 영화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옛날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르마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무한루프예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도르마무를 이기는 게 결국은 무한반복의 시간 루프에 가둬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건데 그건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법안대 다 올라가면 대통령이 또 다 거북권 행사할 거잖아요. 지금 15건 있는데 이거 다 올라가면 지금 뭐 19건 20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의 45건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예측이었다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게 뭐가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변화가 없는 게 이것도 그렇지. 지금 최상병 특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8월 중에 일단은 더 센 거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지금 제3자 추천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8월 18일 이후에나 전당대회 이후에나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 될지 협상이 안 되면 또 동일한 게 반복이 될 것 같고 이진숙 후보자도 처음인 것 같은데 사흘 동안 청문회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전 MBC에 내려가가지고 법인카드 내역 현장 방문까지 조사까지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은 또 임명할 것 같아요. 또 임명을 하는데 지금 언제 임명할지는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이 되면서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진사퇴를 하면서 정확하게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 직전에 탄핵 직전에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지금 방통위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박문진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또 올라오면 탄핵할까 봐 두 명을 동시에 임명을 하고 갑자기 다 처리하고 또 탄핵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도 이제 무한도돌이표입니다. 그래서 뭐 잘잘못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가치판단이다 국민들도 하시겠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냐. 지금 모든 게 다 무한반복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치권이 뭔가는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많은 말씀이에요. 도루마블? 아까 도루마블이라고 하셨나요? 도루마무. 도루마무?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여야가 그냥 협상 없이 우리는 법안 내겠어? 통과시켜? 그럼 필리버스터 해? 하지만 다시 통과돼? 그럼 거부권 행사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의견을 일치를 시켜야 조정을 해야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돼야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소위가 있고 상임위가 있고 원내지도부가 있는 건데 그런 기능들이 다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마비된 상태에서 국민들 관심도 이렇게 식어가고 혹시 식어가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정치권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물 밑에 있는 어떤 뇌관 상황 짧게만 좀 전해드릴게요. 모두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결하려면 지도부 안에서 과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 우려되고 있는 게 친한대 친윤 이런 구두잖아요. 지금 보면 친한으로는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까지 세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정식 정책위의장은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 쪽에서는 못 물러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친한 쪽에서는 지금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정책위의장도 새로 지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양쪽에서 해석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도부에서 의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될 수 있거든요.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그대로 유임이 된다고 하면 그럼 4대 5구도인 거죠. 친한 대 친윤이 4대 5구도. 그래서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측의 기류는 어때요? 친한 쪽에서는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예전에 바꿨던 전례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원당규 규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워게임 하겠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체제가 한동훈 대표가 되면 칼을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너무 물렁하게 했다. 너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지금 결국은 나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칼을 뽑는다고 한다라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확실히 세우겠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전망하기가 좀 어렵긴 하는데 약간 바로 지금 하기엔 그렇고 약간 시차를 두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이게 지금 야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조금 시차를 두고 일단 지명직 최고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하지 않겠네요. 저는 결국은 바꿀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일부 보도에서는 오늘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김준일 병론가는 그렇게 빨리 할 경우에 상처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지 않겠냐. 그렇지만 결국은 교체할 것 같다는 쪽으로 한 표를 던지셨어요. 잠시 후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뉴스닥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네. 사도광산. 일본의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이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주목했던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정부도 동의해졌다고 해요. 우리 정부 입장이 중요했었잖아요. 당사국 입장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왔었던 건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일관되게 최근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류 바뀐 거 아니냐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지난달에 등재 보류를 권고를 했었는데 그때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라라고 일본 쪽에다 권고를 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이 권고를 성실히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동의해 줬다고 합니다. 그럼 약속을 좀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라고 봤을 때는 그 약속의 내용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약속, 뭐랄까, 보여준 입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랑 2km 떨어진 곳에다가 조선인 노동자 관련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찾아보니까 어제 일반 대중한테 공개가 됐는데 한 6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따로 이런 전시관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랑 2km 떨어진 곳이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차로 5분 거리라고 해요. 그 관리사무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곳인데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곳에 조선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전시관을 하나 만든다. 또요. 둘째, 조선인 노동자 예전에 썼던 기숙사 터에다가 안내판을 세우는 거. 셋째, 일본인이랑 조선인 노동자 추모식을 올해부터 열겠다. 정리하면 한국인도, 조선인도 여기에 있었다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합니까? 양국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각각의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문제가 뭐냐면 강제노동. 이 네 글자는 결국 빠졌어요. 예전에 구남도 2015년에 할 때는 강제노역을 인정을 했었다가 나중에 말 바꾸면서 흐지부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예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미유리 신문 보도 보니까 아예 이렇게 강제노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여기서 노동한 건 맞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된 거다라는 그 부분이 빠진 거군요. 안내판이든 뭐든 어디서든. 심지어 그걸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정부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노동이 아니니까 식민지배에 의한 이런 식으로 강제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다 없고 당연히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정도도 없고 게다가 지금 약속한 것까지 이행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김주인 평론가 이 소식 좀 크게 전해졌었는데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 상대하고 뭔가 협상을 하면 신뢰의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해주겠지 후속 조치를 하겠지. 그런데 일본이 후속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변제한다라고 하면서 한일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업들이 돈 내기로 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본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하고도 이렇게 한번 신뢰를 가지고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나라 야당은 그렇게 못 믿고 남의 나라 일본은 그렇게 많이 믿으시는지 좀 궁금하고 중요한 건 일본이 신뢰를 안 지켜요. 계속 뭔가 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신뢰를 하고 계속 뒤통수를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구남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런 강제노역 이런 거 관련해서 표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전체 강제노역 역사를 알릴 시선물을 구남도에서 98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부터 먼저 선행해가지고 이걸 약속을 지키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추진을 하든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 언론은 다 극찬, 격찬입니다. 그래서 닛게이, 삼게이, 요미우리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좀 극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냉랭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이것도 역시 도르마무다.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의를 믿고 믿고 우리가 전제 조건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동의를 해줬다는 건데 일본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러고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또 다음 것이 다가오고 이거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구멍 뚫린 안보. 그러니까요. 국군정보사령부 얘기인데 신문이 다 노출이 됐다. 데이터가 다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사라고 해서 군사 안보 관련한 해외 첩보를 수집하는 특수부대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그 정보사 출신인데 군복이 아니라 정장 입고 다녀서 화제가 됐는데 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밀사항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네. 유출된 정보가 최대 수천 건에 달하고 외교관으로 위장하고 있는 화이트 요원들 그리고 아예 그 신분 자체를 숨겨서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블랙 요원들 정보까지 다 노출이 됐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군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출 정보가 북한으로까지 넘어간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출된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던 요원 일부가 최근에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기까지 했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게 흘러나간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정보사의 해외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군무원, 직원이죠.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이 유출 경로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이 정보사 내부망 시스템에 있었던 정보가 이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에 옮겨졌다가 빠져나간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개인 노트북으로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갔다.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까? 뭐 해킹을 당했다는 겁니까? 실수로 그랬다는 겁니까? 이 군무원은 난 해킹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안자료 자체가 이 뭉텅이 자료 자체가 개인 노트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 당국에서는 보안사고보다는 이거 간첩행위 아니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무원이 그런 정보들을 취급하고 자신의 노트북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원래 직무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궁금한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는 이 사람은 어떤 인사 담당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수사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미스테리해지는 건데.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 이거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 군무원이 원래 정보사 공간부 출신인데 전역 후에 군무원으로 재취업을 했으니까 완전 계급이 낮았던.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런 고급 정보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군무원이 가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했으며. 그러면 내부에 협조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들이 군 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로 조직적으로 완전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몇 명이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팀장 황 모 씨와 홍 모 씨가 2013년부터 해외에 파견돼 있던 요원들을 다 팔아넘긴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굉장히 영화상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면 다 사살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몇몇 좀 약간 적대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요원들이 다 귀국했다라는 거예요. 위험해서. 네. 위험해서. 신분 노출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파견될 사람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철저한 수사고 재발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좀 중하게 엄하게 지금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간척죄 같은 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좀 적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원 A 씨.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인트라넷으로만 쓰게 돼 있잖아요. 인터넷을 외부 망을 쓰는 경우에는 이게 해킹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트라넷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자기 노트북을 연결해서 그 기밀들을 자기 노트북으로 옮겼고 그런 다음에 유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해킹당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부터가 되게 수상한 거거든요.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